사실 저희가 많은 여성분들의 워너비가 되면 좋겠지만 워너비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의 재미있고 활기 넘치고 건강한 라이프를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또 운동을 즐겨 하니까 많은 여성분들께서 소유언니나 저나 보람이나 효린언니가 하는 그런 운동들이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말 그대로 건강한 삶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워너비라기보다는 저희가 회차 때 시청자 게시판에 10대 분들, 20대 분들, 30대 분들, 40대 분들 이렇게 50대 분들까지 저에게 궁금한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그분들이 궁금한 걸 다 해결해드렸어요 아무래도 20대의 워너비나 10대의 워너비라기보다는 모든 분들의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게 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내용 waiting needed 이제 저는 안전하게ед mysterious bakın 어떻게 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